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계곡에 나와 있는데요. 와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과연 여기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타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둥글레를 찾으셨어요. 요게 둥글레인가요?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풍락치네요. 둥글레가 둥글레 요렇게 생겼구나. 저건 뭐예요? 요거는 비비추라는 겁니다. 아 비비추에요? 예 요때는 쌈으로 해서 먹어도 돼요. 쌈으로 먹으면 돼요? 네 그냥 쌈 써먹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먹어볼게요. 자 요거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잡기 전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요? 음 쌈나물이래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먹어도 되세요. 그래? 삼겹살하고 싸먹으면 맛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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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가 되게 좋다 이거. 음. 이거 신기한데? 이거 신기한데? 오우. 어이 도망가 온 거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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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망가. 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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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툰가리입니다. 툰가리. 시작부터 툰가리가 나와 좋네요. 역시. 이런 모래밭 계곡에는 이런 툰가리가 많아요. 와. 툰가리 이쁘게 생겼죠. 자 조심히 가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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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오우. 오우. 꺽지 꺽지 꺽지. 와. 대박. 엄청 커.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큰 꺽지예요. 와. 이 정도면은 사이즈 괜찮은 꺽지예요. 오. 지금 화났다 화났다. 지금 화났어요. 얼굴 엄청 크게 하네. 와. 엄청 큰 꺽지입니다. 와. 이거 보여요? 와. 이거 봐요. 지금 화났어요. 야. 야. 화났어. 야. 그게 너무 아려. 야. 승질 진짜 고약한 거 봐요. 이거 봐. 지금 아가미 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야. 저런 거 신기하다. 야. 진짜 신기해. 아빠도 다리 오도인데. 하하하하하하하. 다리가 너무 흔들어. 야. 자세오도 Scale이래. 자세오도리라고. 하하하하하. 와. 뭐야. 퉁가리랑 돌고기요? 와. 와. 이거 보세요. 와. 퉁가리랑 아. 돌고기입니다. 와. 자 퉁갈이랑 돌고기에요 돌고기 친구는 여기 있구요 우리 퉁갈이 친구 아까 잡은 녀석보다 되게 색깔이 너무 그래요 반짝반짝한게 아주 이쁘네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퉁갈이 친구 조심히 가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갈견이 갈견이 있대요 갈견이때 갈견이랑 고추개구리가 있네요 갈견입니다 갈견이 오오오 오오오 개구리 녀석 씨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입니다 사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고기가 물이 고요 야 여기 물이 고요히 있는 곳인데 뭐야 이거? 야 울챙이인가? 이게 뭐야? 와 울챙이야 울챙이 새끼봐요 울챙이 새끼요 야 울챙이예요 울챙이 야 울챙이 엄청 많다 야 이거 다 울챙이예요 아파? 야 이거 봐요 난 다 슬기인줄 알았는데 울챙이입니다 울챙이 야 아니 바위에서부터 넌 먹나봐 그러게요 바위에 뭐 먹을게 있나? 지금 울챙이 밭이에요 여러분들 바위에 뭐 먹을게 있나봐 바위에? 어 형 뭐 먹는거 같아 바위에 뭐 먹나봐요 얘네들이 얘네는 뭐 먹고 살지? 뭐 불이기나 먹고 오 그런거 먹나봐요 엄청 많다 야 도망가지도 않아 이거 도망가지도 않아 제대로 상개구리 상개구리인가? 고춧개구리 고춧개구리다 상개구리 아니겠어요? 어 그러네 여기서 저 보단개구리는 못봤어 어 그래요? 와 물고기 물고기도 많아 물고기도 많아 야 이제 피라미가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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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지금 고여있거든요 여기가 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엄청많아요 한번 잡아볼까요? 어 뭐야 어 어 야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야 한솥입니다 한솥 야 이거 멸치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멸치? 하하하하 멸치야 멸치 이거 봐 야 엄청많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야 멸치네 멸치 이거 초고추장에 찍어먹어야 되는거 아냐? 이거 약간 그 뭐죠 아빠? 그 빙어? 빙어처럼 생겼어 원래 이거 미물고기 이 빙으로 먹으면 안돼요 여러분들 야 이거봐요 사려주도록 하겠다 야 이거 엄청많네 야 조심히 가요 여러분들 야 아직도 한옥쿰이야 하하하하 조심히 가요 하하하하 어우 야 여기는 그냥 올챙이들이 그냥 어우 어우 올챙이 밟을거 같애 야 야 이거 봐요 올챙이 봐 이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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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올챙이 올챙이 와 엄청많다 아빠 어렸을때 이런때 들은거 뜨거워서 내렸는데 와 진짜 대박이에요 아빠 어렸을때는 까만 고무 신 신었어 아 그래요 하하하하 까만 고무 신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자꾸그랬어 와 대박이다 hum 왜 아 아 이거 보세요 와 참종계입니다 참종계 엄청 예쁘게 생겼죠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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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엽게 생겼다 자 우리 참종계씨 조심히 가요 어 뭐가 들어갔다 들어갔어? 어 앉아요? 와 오오 이거 뭐야? 뭐야? 참종계 참종계? 어 그런데 이거 참종계가 크다 이거 보세요 야 이 개구리도 있어 야 참종계입니다 참종계 엄청 커요 아까 본 사이즈랑 오 확연히 차이가 나네 오 오 미끄러어 미끄러 우와 엄청 활성도 장난 아니다 일단 우리 돌고기 친구부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고기 친구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런데 몰려있었네 이 녀석들 딱 잡았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혼인새끼고 있는거 꽤 큰 사이즈입니다 오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엄청 커요 척이 안에 다 모여있었구나 이 친구들 여기 색이 엄청 예쁘네요 오 잘가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려주도록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요 툰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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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엄청 예쁘게 생겼죠 우리 퉁갈이 야..엄청 귀엽다 여기에 쏘이면 진짜 뼈도 못 추리는데 생긴거 참 귀엽게 생겼어요 맞죠? 살려줄게요 조심히 가요 이러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색깔 엄청 이쁘네요 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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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꺽지친구에요 꺽지! 미니미니한다 미니미니 꺽지 꺽지 꺽지! 조심히 가 우리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택이! 택이 엄청 빨개요 여기가 퉁가리가 엄청 많나봐요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세게! 오! 이거 다 힘든 것 같아요 오! 오! 여기 보자 뭐가 들었나 보자 오! 우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야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퉁가리에다가 갈견이 친구도 엄청 많네요 퉁가리랑 갈견입니다 물살이 빠르니까 이런 돌멩이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움직이다 움직이다 퉁가리랑 야 간격이 있습니다 이리TV 대왕 굴랭이를 흔들어라! 제가 굴랭이를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파리가 날라다있냐 자 갑니다 팔 좀 풀께요 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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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이게 지렛돼지를 이게 지렛돼지를 하도하니까요 팔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 지렛돼지를 팍! 팍! 이렇게 하면 돼요 갑니다 아 이들 쯤이야 어? 오 뭐야 들썩이 해봐 오! 엄청 큰데 엄청 큽니다 으악 다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네 저 저 저 저 저 저 나쁜 물공이네 다 절로 가요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갔는데 뭐야 어거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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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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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이거 봐 어 피라미인가? 갈견인가? 아 갈견이네요 갈견이 여기로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로 우리 갈견이 친구 조심히 가요 흐흐흐 자 이건 배가사리네요 배가사리 어 배가사리입니다 배가사리 자 배가사리도 잘 가요 지금 여기 돌에 물고기가 숨었어요 자 어떤 거기에요? 자 요 요 소리에요 요 돌 나무 슉 슉 슉 슉 뭐가 들어갔을까요? 오이 그럼 뭐 갔는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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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돌고기 친구가 제가 이리 티비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어 지금 여기 생코냈습니다 그리고 오오오오오오오 어 이거 앓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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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아 이거 엄청 파닥파닥해 미안해 미안해 자 한번 기다려줘 앓아졌어요 알 배가 뿡뿡합니다 어 앓아졌다 와 통통하다 앓아졌구나 야아 우리 산란철이라서 우리 돌고기 빨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야오 엄청 뽀샤시한 애가 잡혔네요 엄청 뽀샤시 엄청 색이 노란색이에요 빨간 애 빨개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 엄청 빨간색이에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툰과리에요 툰과 뭐 먹었나봐요! 비가 뿡뿡해요! 조심히 가요! 퉁가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배경 장난 아니죠? 여기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퉁가리도 많았고요 돌고기도 배가 뿡뿡한 녀석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껍지도 많았어요 엄청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껍질, 돌고기, 갈련이, 참중계 이런 일국수에서 살 수 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았던 장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물이 깨끗하고 환경이 참 좋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물고기들이 알날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을 가진 녀석들을 보이면 꼭 물에다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막 손질이고 발신이고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는 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와 엄청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 이제 여름이 오면 아마 제가 물에서 덜벙덜벙 할 텐데 여러분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에 쭉쭉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안녕